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예 또 우리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예 지사람말로는 이게 좀 해봐라 봐도 잘나간다는데 저 RPM 좀 적게 쓰는 것 같고 내가 해보니까 네 RPM도 좀 많이 쓰고 아 좀 적게 쓰고 고속주행도 탄륙주행이 좀 많이 되네요 이게 네 탄륙주행 배기가 안 넣으면은 이제 그것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흑배기를 같이 하는 이유가 그 배기 쪽에 그걸 넣어주면 왜 하고 항속거리가 되게 늘어나요 예 탄륙주행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예 예 확실히 차가 좀 부드러워져서요 많이 부드러워져요 거기다가 이제 라파를 더 달게 되면 차는 더 부드러워져요 폭발할 때 라파라는 게 공기 입자를 분해시키면서 폭발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차도 떨림도 적어지고 예 차 소음도 조금 줄었어요 예 더 많이 달면 더 많이 달릴수록 더 좋아요 예 조금 아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만족하신다 해서 다행이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나중에 또 혹시 또 틀려지는 게 있으면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예 그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的话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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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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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